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분까지 가려면... 43분? 45분? 45분? 지금 2에서 데려가고 있다? 다 올라가고 있다? 40분! 연락이 너무 많이 들려! 너무 심장이 너무 많이 들려! 8시!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주 다시 찍어야 되거든! 이번 주 다시 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너무 한번 할 장소도 없어요! 라면이 왜... 아니 밥이 너무 많은데 양이? 밥이 너무 많은데? 여기... 여기... 2시간에! 2시간 후까지 한국 친구가 다행히 있어요! 5분! 다행히.. 입고 오 진짜 잘 habit안해! 지금 새빨... 미스터 팩터를 콜립이야기를 한 거 콜립 얘기하는 거 맞어? 콜립 콜립이야 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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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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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국은 돼버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서 어이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미쳤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급이 생깁니다. 내일 BSP라는 과제가 있어서 환자를 파악해서 교수님 앞에서 환자분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대본을 학교에서 작성을 해왔고요 이제부터 이걸 외워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외우면 되는데 되게 안 외워지네요 이렇게 시끄러워 해보자 외우자 반가운 시 2020년 10일 Auschwitz 자막을 올려준 후 난 이제 고정 배우면 오늘도 저희 손에 캐스터 코로나nde 상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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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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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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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ment 먹는 거 때문에 이 숟가락을 보여줘야 해. 믿음아. 한 번 더 물건을 안 마시고 반대편에 연결하면 빚지 않아. 한 번 더 자고 빚지 않아도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늙고 being able to okay.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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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더. 다이. 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